전화주세요 전화를 못한다. 저기 땅도 통장이라 개꿍 스티커 월드 스티커에 오신 여러분 신계산이 가능합니다. 입장 시에는 천천히 되지 말고 입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토지하고 계신 티켓의 번호는 입장 순서의 번호입니다. 입장봉 교환을 소두르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천천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교환하신 스티커는 잘 보이실 곳에 떨어지지 않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도착하여 주시고 먼지나 바람이 많아서 떨어질 염조가 있는데요.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탠딩 입장 대기는 4시 반부터 시작할 예정이고 공회장 내부의 입장은 5시 반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처음 쓴 노래 괜찮아요? 좋아요? 차 안에 있긴 한데 핫부분 안 갔거든요. 핫부분 안 갔거든요. 여기서 전화의 핫부분 안 갔어요.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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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한 발짝 오시면 돼요. 여러분, 팬텍 기대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팬텍 기대지 말아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이미 입장 Romo가 정해진다. 그리고 이 지역 가로를 구하게 된다라고 그러시면 바로센터에uyorsun Camp KK를 계획 véritable 마르Pacific이 몇 전 전이 구하라 했는데 너무 무서웠어. 그저 기세인 한명이 제가 부를uesta visiting Their Теперь vel permaneens이 이를 추었을 때 손에 기울이 시켜서 울려기 손에 물고 약속 눈물이 계속 없어 와 사랑하는 걸 지금 여러분은 제가 지금 이렇게 오는 듯한 그냥 다시 가고 이 걸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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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켜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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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